대전시교육청이 신탄진 용정초 용호분교에 추진하고 있는 공립특수학교 설립이 1년 늦춰지게 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 변경 동의안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원래 목표보다 1년 늦춘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올해 중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부지 조성과 공사에 착수할 이정입니다.